제가 회사 가서 이쪽으로 지원을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대응 3단계와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경북 울진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산불 3단계 그리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됐고 주민 수백 명에 대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일정에 헹한 anni 오! 오! 맞네. 안돼. 안돼. 멍키네. 워! 심각한데. 아, 저거 진짜 많지 않나? 어, 여기도 지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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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거 다 타서 어떡해 이거 어떡하냐 다 탔네 요도 아이고, 이 친구 피해를 받네 아아 아, 어떡해 아우 다 탔네 차, 차 주십시오 응, 이미 난리 와아 산쪽 면이 다 탔네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니 뭐 사람이 어떻게 그냥 흔적이 없어진 흔적이 없네 기념 심각하여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저거 봐봐 연기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망치 납품하러 왔다가지고 연장 쪽 있는데 관달도프나 이러고 소방아리한테 드리고 가야되면 갈퀴도 있다 참 차에 갈퀴 있어요? 응 갈퀴도 있네 영상으로 보는 것도 심각했는데 길째로 보니까 어떻게 차 먹다네 차에 있는 갈퀴나 이런 것 좀 드리고 가자 전남 벌교 벌교에서 진짜 경북에 소방차가 다 모였는데 경북에 소방차가 다 모였다 아우 저거 어떻게 해 오우 심각하네 아우 저거 어떻게 해 아우 저거 어떻게 해 아우 저거 어떻게 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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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감사합니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타지? 나 처음봤어 진짜로. 그러니까 산불이라는 거. 오우. 이 사람들 갈키네. 내가 줄까? 내가 줄까? 다섯 개. 저거 부러지는데? 어우 냄새. 다섯 개 줄까? 저 사람이 좀 좋아할 것 같아. 어떡해. 미장됐어. 하아. 신기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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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진짜. 하아. 도끼 같은 건 안 필요하시죠? 저런 도끼 이게 땅도 파면서 나무 다 쪼개는 거예요 원래 소방 하시는 분들이 쓰는 건데 지난 길에 그래도 제가 회사 가서 이쪽으로 지원을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시고 조심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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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